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대주주와 현 경영진 관의 경영권 분쟁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까지 뛰어들면서 SM이 모든 적대적 M&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카카오는 지난 7일, 약 9%의 지분을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을 잡았습니다. 일대주주인 이수만의 현 SM 지분율은 약 18%로 카카오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지분율이 더 떨어져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에 따라 이수만의 지분을 두고 그 행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, 1등 기업이자 경쟁사인 하이브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SM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.